여기 잡아버리치다 알리시아로 날씨에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오케이 적 지도 잠깐만 잠시만 도와 들어가야되나? 입구가 어디야? 여기 있긴한데 잠깐만 인드그라자로 때리면 죽어라 아 죽지 않았어 잠깐만 오 아 아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구나 아 왜 오더를 못쓰게 하는거지 아 아 이런 자 그러면은 이 쪽 좌측을 돌파해야 되는데 아이카루는 잡을 수 있거든요 아 오더를 못쓰게 해 놓은거야 아이카로 개발 아이씨 서포트 했는데도 안맞아? 홈화로 맞을 싸우는데 비닐 홈홈은 조금 뒤로 가요 여기 숨어야돼 왜냐면 미사일이 날라오거든요 그리고 와이스가 여기 위치가 안좋은데 돌격포대가 있기 때문에 돌격포대가 있기 때문에 뛰면은 잘하면 설마 폴 쏘겠어 계속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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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설마 안쑤겠지 안 맞겠지 설마 맞으면 안된다 왼쪽이 왼쪽이 알리시아가 있어야하는건데 아이씨 자 이디도 그럼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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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 오우 어딜 날 때려 슈탄 안돼 안돼 스탑스탑 자정거리가 안돼 한 번 더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갈게요 아예 오 수막수막 그리고 회복 한 번 다음 턴에 잡아야겠네 다음 턴에 오더를 왜 못쓰게 해주는거야 아이씨 로지로 뛰면은 갈수 있으려나 로지로 뛰면은 갈수 있으려나 신변호 아가핀에서 CP가 그러면은 이쪽 라인으로 뛴다면 넘어가 빨리 넘어가 어 한 시야는 안죽어요. 다시 불러서 다시 가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한 시야 안죽습니다. 스피가 8개 있으니까 그냥 종료. 아 이번에는 그냥 깨야겠어요. 처음에 막 시간 빨리 단축하는게 의미가 아니라 어려운 미션이기 때문에. 갱나 싸워라 만나. 오케이. 자 돌격병이 저기 좀 있고. 오케이. 팔레시아가. 로지로. 돌격병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포텐셜 5기 터졌고. 잡아라. 어. 범위가 안닿는데. 쪼끔 더. 18 데미지. 버디. 잡았고. 옥이 터져서 쎄다. 자 로지가 들어왔어. 그리고 좌측에 또 하나 있는데. 어 적 보이지. 오케이. 이 놈을 잡아라. 좋았어. 너는 다 죽은 목숨이다. 로지가 다 죽인거야. 뒤를 보고있어 니들이 간. 뒤를 보고있지. 죽을라고. 오케이. 어 돌격병 오래면 활약하는데. 로지가. 그리고 이 놈을 잡아라. 이 놈도 뒤를 보고있어요. 죽었어. 죽었어. 어머니... っぱ.. 무딘 몇발? 오오오! 잡았다 잡았다. 어 잡았다! 오오오오! 잡았사. 그리고.. 토치칸은 없야면 되거든요. Cp 한 번 더. 좋았어. 몰빵해 로지 몰빵해. 수류탄으로 좀 올라가서 쏠까? 받아라 오케이 기완전 토치카 박살 됐다 그리고 점거까지는 안되네 점거는 다음 턴 해주지 뭐 중원은 없겠지 설마 토치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올라가도 됩니다 마디나라던가 올라와요 스나이프 보인다 오호 쏘고 가자 가는길 한번 쏘고 야하 우측라인 돌파 뛰어뛰뛰 뛰어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자 라드 보도 뛰어들어가자 뛰어들어가자 쭉쭉 가 쭉쭉 가 초장거리로 오케이 됐고 이쪽도 이젠 스나이퍼를 없애줬으니까 2D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죠 마이카가 포를 안 쏘니까 충분히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포를 안쌌 왜 포를 안쌌지 지금 완전히 뚫기가 진짜 편한데 포를 안쌌 아드라나라린 터졌고 쭉 들어가가지고 이벤트 잡으면 돼 오케이 저기 보인다 난 죽었네 돌궁이 엿병이죠 뭐 어디 노려면 세발 아 끝났다 자전거는 안달테니까 나는 살짝 여기 숨어있다가 이쪽이 허당행이구만 좌측이 자 꼬꼬꼬 바이스트 고 바이스트 고 고 오우오오오 야 미안 미안 자 저기 있는데 쏘기보다는 자전거리를 안닿기 때문에 회복 먼저 우급상승이란게 있네요 땡큐네 한번에 플리피트 차겠는데 오케이 플리피트 그리고 포머도 뛰어오게요 사전거리를 다 쪄 사전거리를 다 쪄 어 안댄다가 나오나 한번 때려볼까 조금 더 안되네 안되네 뒤로 돌아가자 자 저게 돌파 다했죠 또 다했고 아예 하는김에 3피가 좀 남는데 로지로 점거까지 해주고 5점 점거했다 노지와력이 컸네 라르그로 알리샤 후송하고 메딕이 안나올 때가 없네요 맨날 나오네요 다다음 턴에 알리샤 불러올 수 있으니까 스나이퍼는 이 진지 위에서 아니면 여기 위로 올라가면 슝뎅이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CP 5개는 남아있으니까 세이브합시다 저쪽 실소대가 진짜 세다 실소대가 진짜 세다 할 수 있는게 없지 자 알리샤를 먼저 불러주고요 그래서 장렬히 희생을 했어요 이쪽을 좀 초토화시켜야겠어요 이쪽을 못가니까 토치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어딜까 아 여기 사다리가 있네 그러면 여기 돌경이 옆병을 먼저 잡고 돌경이 옆병을 돌경이 옆병을 호머가 자전거 좀 기니까 호머를 좀 때리자 여행 지원병이 쎄거든요 자 잡았고 돌격병이 많으니까 2D 먼저 올라가서 연승 심화 동생 얘를 뒤통수 잡고 오케이 자 2D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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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바로 해야 돼 날 누가 때린다 연승 심화 동생이 날 때리나? 좀 더 붙어야겠는데 걸렸어 안 돼 일루와 일루와 어딜 쏘니 일루와 어 더럽게 안 죽네 깡이다 깡 다시 한번 쏘 깡이야 깡 정탈병이라 별로 안쎄다 다행이다 오 우우와 야 이런 쾌감이 잘했어 2D 잘했어 그리고 이쪽에다 수술 타면 던지고 싶은데 우선 턴 종료 저쪽 보고 있거든요 이쪽 보고 있어 죽을라고 그러면은 마이스로 아니야 아니야 아이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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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서른다섯발 맞춰야 된다고? 슬... 슬타는? 잠깐만 멀리 쏴야겠다 스탑 이제는 네 돌극병이 활약할 차이인 것 같아요 프레임 언젠가 깎아줬고 세워놨으니까 이제는 쪽으로 올라가서 올라가자면 바로 쏴야겠는데 바로 쏴야겠는데 오케이 맞죠 열한 발 머리를 노리면 열한 발 몸통 열한 발 잡았다 잡았다 이거 점거 정확한거야? 점거 저기 또 보이는데 저기 어디어디 있다고 그러지? 아 저기 토치카 토치카 하나 있고 저쪽에도 하나 있어요 요기 예 요기 하나 보이네 요기에 보이고 좋았어 뒤를 돌아 들어가야겠는데 그러면은 로지로 먼저 이쪽 클리어 한 다음에 스나이퍼를 보내가지고 점거하면 될 것 같구요 또 치카는 스탑이 남으면은 없애도록 합시다 스탑이 나는 어 급한건 아니니까 로지로 뒤를 돌아 들어가야겠어요 여기있죠? 오케이 넌 죽었다 세발 오케이 잡았고 로지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맥스 MCR 그리고 또 있다 도겸 옆병이네 얘는 스나이퍼를 잡으면 되겠는데 스나이퍼를 잡자 스나이퍼를 잡자 여기 뒤보고 있거든요 스나이퍼로 아디나로 근데 저까지는 어 못 갈 것 같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한턴 더 써야겠네 한턴 더 씁시다 마디나로 한턴 더 써도 별랑말랑하다 한다 아 CP가 뭐 갈라 조금 더 갈 수 있으면 아유 어 보인다 어 보인다 됐네 한발 뒤통수 오오 짠이네 뒤통수 날려버렸어 나이스 자 됐고 지금 다음선에 RLC가 들어오니까 CP는 세이브 해놉시다 다섯개 중원 요청이네 오케이 얘들 C패 별로 없네 자 알리샤 재등장 알리샤 가두고 갑시다 잘했어요 저 날렵하게 움직이는 우리 알리샤 이쪽을 잘 봐야돼 어이구 풀지 않았어 내가 오우씨 아 또 죽을뻔했어 뿡 뻥 날렸고 스탑 어 그 순간에 내가 잘 안졌어 돌격병이죠 로즈를 잡아야되는데 로즈로 바로 포텐셜 터지고 오기 터지고 때려주면 오기 터지니까 데미지 안달아 구워라 걸 끝내고 로즈로 한번 더 크리스마트 샵에 피해서 잡았다 후우 자 그리고 점거합시다 깔끔하게 이제는 탱크 나올 수 있나요? 전차 나올 수 있나요? 오케이 전차가 가능합니다 웰킹이 뒤도 도착했냐 어 뭐야 셀빌리아도 같이 오는게 어딨어 발키리아가 왔나 어 어떡하지 저기 벙고점 떨어지면 후퇴할지도 모른대요 아이씨 발키리아 쇠퇴는건 불가능하지만 전차포등을 공격하여 주식목을 거듭하게 만든대요 평원 중앙부에 몇개서 움푹들어간 곳이 후퇴져있다 거기 전차 숨기면서 공격해보도록 그럼 웰키는 발키리아, 셀베리아를 공격하면서 전진을 늦추고 나머지는 쭉쭉 가야되는것같아요 어 여기 가는곳이 있네 그런것같아요 제 생각대로 이쪽 라인이 갈수있는 범위가 있구요 여길 점거하는게 목표거든요 저기 전차도 보이고 오더수수 있네 포격으로 박살려면 되지 않을까? 여기 전차 박살려면 되거든 여기 전차 박살려면 되거든 실패 많이 남겨놨으니까 박살려버려 전차도 전차가 안 부서지나? 좀 고장났고 지금 여기 셀베리아거든요 전차를 이동하면서 셀베리아를 자꾸 때려야되는것같은데 잠깐만 이 포를 먼저 그러면 에이터베리아를 차단하시고 에덴이 악략을 지금 레이비아를 내기 암고 에덴이 게르러에 에덴이 엔 에덴이 마우스 엔 금방은 좀 길을 봐야 되겠는데 네 여기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사다리가 있긴 하네요 이렇게 내려가서 근데 문제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은 여기밖에 없고요 스나이퍼는 여기 위로 올라가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아이카로 저쪽 사다리쪽으로 가서 우측에 한 명 또 있거든요 그를 잡아야겠네 이쪽에 한 명 있다고 나와있는데 안보이는데 왜 안보이지 죽었나? 여기있다 깜짝이야 갑자기 나왔어 여긴 옆에 형 됐고 이쪽은 못 가고 이쪽으로 합류한 수밖에 없네 아이카랑 내가 왔어 전차로 에델바이스를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이걸 자꾸 쏴야 된다는데 쏘고 숨어야 되나? 저같은 안 맞는데? 오창 뭐야 이게 뭐인데? 숨을 수 있는데 왜 안보샐? 숨을 써야되라고 숨을 수 있는지? 숨을 수 있고 숨을 수 있다고? 오오오오 숨어야 되나? 자, 안 입어요 뭔지 모르겠네 어떤 뜻이지? 숨어야 된다는게 어떤 뜻이지? 처음 땐도 안 맞았는데? 집중관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이 불충분해 잠깐만 우선은 빨리 저기 점령하는게 목표인거 같으니까 빨리 갑시다 그리고 전첩으로 라르도 필요없고 마디나로 여기저기 이쪽을 조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망루쪽을 우리가 수월하게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망루가 괜히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알리샤도 스피 3개 정도만 남겨놓고 뭔지 모르니까 상황을 좀 보면 세야될 것 같은데 계속 나오고 스나이퍼가 없는게 다행이네요 아 뭐야 갈리아 전체를 때렸는데 자기소개 정답 자꾸만 숨어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오 포도 있어 아 포도 여기 쏘네 더러운 포 아 이런 뭐야? 얘는 그냥 막 쏴? 도리빙 내려오네 잡아야 되는데 뭐지? 반격해! 잡아! 그렇지 잘했다 제가 호머들을 그러면 호머가 호머가 수리를 해줘야겠어요 호머가 있으니까 문제는 셀베리가 이쪽 보고 있는데 호머로 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호머가 멀리 안가기 다행이다 나를 쏘는 것 같은데 오우씨 뻑 망할 망할 수리 안돼 막 쏘는 것 같아 저거 미친 진짜 막 쏴 아우씨 무서워 숨고 얘를 때려야 된다는 거잖아 에델발 속으로 때리는 이유가 있나 절착포를 쏘면 안되나요? 유탄? 유탄이면 맞나? 어 어 맞네 유탄은 맞네 어 그럼 잠깐 멈추네 그러다니 숨어야되나? 그런가 보다 나는 유탄포인 나도 숨어야 되나? 몰라 샨벅은 서있어 난 터져도 되니까 서있고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알리시아로 알리시아로 자 지점을 한번 뚫어봅시다 이쪽 뒤로 돌아가는게 낫지 않을까 오우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죽어라 여기로 숨어야겠다 폭염 요청 한번 할까요? 아 얘 회복했는데 오더로 오더로 오더를 밟고 죽어야지 지금 오케 맹몸 죽었다 어 오케 이쪽 보고 있으니까 이쪽 보고 있으니까 어 이쪽으로 돌아가서 쏘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옆병 이런 애들은 정찰병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괜히 정면으로가 펴 없고 돌아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날 보고있네 아 알리시아 셀베리가 보고있는데? 이렇게 이놈은 잡았고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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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스나이퍼가 올라가봤자 그럼 셀베리가 치는거 아니야? 때리는거 아니야? 좀 안되는데 좀 안되는데? 마이페이스 고독한 네 아 여기까지가는데 그럼요 얘들만 잡으면 되거든요 전차랑 모시기만 잡으면 되는데 요것도 아이칸은 포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런처가 남아있으니까 어우씨 전차가 쏠려였네 여기 쏘고 오케 잡았다 숨어야지 숨어야지 여기 전차가 쏠려올까 근데 내려가있어야겠어 셀베리아가 때릴 것 같은데 어우 나 보인다 셀베리아가 잠깐 숨차 이러면 날 못쓰겠지 몇명 남았어요? 전차 하나 남았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전차를 전차 잡아야겠는데 슈트 하나 잡을 수 있나 오더를 하나 써볼까 아 전차병 이치차 어디 라드고 있지 아 날고 올리면 한참 걸리겠는데 라드고 우선은 가야지 최대한 이동을 좀 시켜놓을걸 전차만 잡으면 끝인데 전차만 잡으면 끝인데 지금 지금 전차만 잡았으면 끝 전차만 잡았으면 끝 전차만 잡았으면 끝 전차만 잡았으면 끝